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10월 2일 수요일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특별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계속해서 이전에 김종인 전 위원장도 모셨고 박지원 의원도 모셨었는데요. 오늘은 이상돈 전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광재 명지대 석자 교수와 함께 1시간 동안 윤석열 정부 잘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전국 현안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시까지 꼭 계속 들어주시고요. 먼저 이상돈 교수님 중앙대 명예교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광재 명지대 석자 교수님. 두 분 같이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광재 교수님하고 이상돈 교수님 모시니까 또 본격적으로 이게 나라 걱정하기 전에 현재 전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뉴스토마트에서 계속해서 단독 기사를 써서 명태균 씨 사건이 조금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대통령 부인이 여당의 공천에 개입하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어지는데 본인이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서 파문이 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양쪽 당이 다 위기에 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여론조사 같은 데에도 대충 보이지만 두 쪽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여론 국민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결국 명태균 씨가 어제 얘기한 거 보면 내가 만든 정권을 내가 무너뜨리는데 뭐가 대수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보통 이런 사건이 생기면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인터뷰를 계속 공세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 뭔가 이 사람 명태균이 믿는 무엇인가가 무엇일까? 그게 결국 여론조사 회사이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어떤 거래가 있는 것인지 이에 따라서 아마 꽤 많은 복잡한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런 지경에 와 있는지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때는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본인이 직접 정권이 시작된 이후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뭔가 일종의 협박을 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건가요? 대통령 주변에 있으셨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해하기 참 힘들어요.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군요. 앞으로 어떻게 번지는 조금 계속 이건 뉴스토마트 보도를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오늘 주제를 넘어가서 이거 한번 또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또 월요일에 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고 이게 위증교사죄 관련된 건데요. 선고도 11월 25일에 하겠다고 재판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도 또 법학자께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사건이 있죠. 현재 결심이 끝난 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선거법 조항이 세상이 이렇게 다루는 나라는 난 없다고 봐요. 벌금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우원직이 상실하고 그리고 이건 법이 잘못됐다 됐다 떠나서 우리 기존 법은 법이니까 그런데 제가 선거법 관련 보게 되면 정말 이런 것까지 이렇게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우원직이 없어져야 되는 걸 좀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20일 때 제가 끝나고 나서죠. 오늘 지역에서 상대방을 비판 또는 비방할 때 고속도로하고 고속화도로를 혼동했던 것 같아요. 그게 150만 원으로 다 떨어졌어요. 그럼 당선은 무효가 되는군요. 그거 보고를 선거했어요. 그래서 물론 재판부의 입장은 그게 좀 의도적이었다고 보는데 그게 의도적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 참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원래 선거법 위반 사건도 TV토론 중에 자기 가족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분지분식간에 나온 걸 중에서 1심은 무지하고 2심은 300만 원으로 대법원까지 갔죠. 그래서 그게 좀 너무 과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고 만약 동조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신에 위증과 위증교사는 우리나라 법이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미국 판례에 보면은 위증과 위증교사에 대한 판례가 굉장히 드물어요. 이게 뭐냐면 행위에 비해서 치룬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위증과 위증교사 왕화하는 게 누구냐. 마피아 등록과 마피아 조직원. 위증에다가 안 하면 가족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현재 캘리포니아하고 몇몇 주에서는 사형이 부과될 수 있는 범죄에 관한 위증은 최고가 사형이에요. 물론 위증죄로 사형당한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살인사건 같은데 사형에 부과될 수 있는 재판에 위증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만큼 위증하게 다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증과 위증교사 판례가 없고 그 외에도 사법방해자는 광범위한 범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죠. 우리나라 법체계는 그게 너무 미약합니다. 그래서 최근 보면은 법원이 위증사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해요. 얼마 전에도 전북대 교수 하나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위증 때에 대해서. 현재 교수가 거짓말 위증한 거 검찰이 파헤쳐서 현재 교수가 10개월인가 1년 징역선거 법정 구속돼 버렸어요. 전북대 교수가 뉴스에 다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과 법원의 입장은 특히 법원의 입장은 위증과 위증교사 같은 것을 상당히 엄격히 다루는 게 아닌가. 난 그 이유는 우리나라 법체계 자체가 너무 좀 미국도 선진국에 비해서 처벌이 약한 면이 있어요. 갈까봐는 얘기합시다. 그 사건은 저는 사실은 조금 제가 어제 막 이렇게 녹취한 것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의문이 많이 드는 게 되게 오래전이잖아요. 2002년 그러면은 2002년에 있었던 일은 이미 그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사실 솔직히 제 이런 이슈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검사를 사칭했다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사칭하는데 옆에서 도와줬다는 아주 20여 년 전의 일이던데 그건 여러 가지 그때에서 그걸로 제가 무슨 법인 변경을 받았잖아요. 그때의 일은 내 불찰의 다음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내가 젊었을 때 과거로 범해온고 대가를 치렀다. 그런데 그게 이제 이번에 전북대 교수 사건도 전의 있었던 것이 재판에서 괜히 직원들에 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증에 대한 이게 좀 경각심이 부족해 우리 사회가. 그러면 이게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사를 한 사람과 위증 사이에 어떤 지휘체계가 있든가 회의 압박 같은 거 그런 걸 검찰이 얼마만에 입증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현재 나온 거로는 혹시... 내가 뭐 재판 과정은 잘 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이렇게 재판을 오래 하고 방어를 그렇게 많이 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게 뭐... 생각부터 끝이 됐지 뭐... 처음부터... 그야말로 제 불찰입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근데 원래 위증과 사법 방향이 그렇습니다. 닉슨은 무엇 때문에 물러났어. 어떻게 뭐 자기가 무슨 불법 책임을 지시한 것도 아니고 보고를 잘못 받아서 약간의... 그거 갖다가 무슨 안보 사항인 줄 알고 CIA를 보라. 그 한마디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닉슨이 물러나면서 그날 밤에 퀴증 잡혀서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물러났느냐고. 우린 그 역사의 교훈을 배워야죠. 이상동 교수님은 중앙대 법대 시절에 이재명 대표 그때 사실 스승이기도 하시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초기에 고시반 들어왔을 때 제가 조교수 때 고시반에서 공부했죠. 그러셨군요. 네. 그거...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현안 이 정도 하고요. 본격적으로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시기 너무 제가 이상동 교수님 모시면서 이광재 교수님도 그렇지만 너무 정말 이거 여쭤보고 싶었던 게 이전에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비대위 만들어서 등장할 때 그때 이제 사실 김종인 박사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이렇게 비대위원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고민을 같이 하시기도 하셨고 그전에는 또 보수 인사라고 하셨는데 또 4대강 사업 반대하시면서 이명박 정권하고 이렇게 쓴소리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지난 대선 때는 또 이재명 대표 현재 이재명 대표가 당시 후보를 지지하시기도 하시고 난 그거 지지한 적 없어요. 그거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난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았지 누구 지지한 적 없어요. 그래서 보수 인사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국회의원도 지내시고 하셔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일단 현안인데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의대 증원 문제 의료계약 문제를 어쨌든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의, 대통령 본인의 업적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갈등이 해소가 안 되고 계속해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현재 상황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지협적인 현상이고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 복잡성, 파급을 잘 몰라 언론도 몰라서 했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뭐 TV 진행한 거 보면 아무것도 몰라 그게 난 기본적으로 이건 윤석열이라는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국 대학을 갖다가 유린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대학을 유린한 것이다 전현직 총장들이 한마디에 말이었잖아 그게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일그룹 초상이에요 너무 현심하다고 그리고 전 언론이 찬성했잖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처음으로 취임 이후에 처음으로 모든 언론의 지지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 현심하다 그거죠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총선 전에 그 일반 국민의 민심과는 정반대의 기자회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반 민심의 반대가 아니고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또 이렇게 여론의 반칙이 정확합니까? 아니잖아요 대중이 이런 걸 다 결정하면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니잖아 그거 대중이 항상 현명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보다 이런 특수한 문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연 대중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여론조사는 허황된 거라고요 말씀하시면 의료계획을 원상태로 돌려야 새로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해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법이 지금이라도 제가 뭐 어제까지 CBS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이라도 좀 파괴 현상 의료붕괴 현상을 조금이라도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도 입학시험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사과하고 그러면은 전공위도 그래도 50% 정도는 복구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존 의대생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복구하죠 그러니까 전 전공위가 거의 전 전공위가 사표를 내고 전 의대생이 휴학을 했다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 3월에 재학생들이 학교에 복구할 명분은 뭐겠습니까? 지금같이 복구하겠어요? 교수들이 강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정원용이라는 것은 한 학년마다 토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배 넘어졌잖아 그 자체가 법령 위반이죠 그러니까 의대를 제멋대로 멀린 것도 절차법을 위반했고 내년에 1학년 2배 되는 것도 법령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지른다는 게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제일 기가 막히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 총선까지는 뭐 그런 문제에 내가 또 무슨 의료 전문가죠 아니잖아요 솔직히 상식적인 바탕에서 말하니까 좀 두고 봤는데 우리나라 여론 주도층이 너무 한심하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총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좀 후탈이라 했는데 뭐 그대로 가서 오늘날 이렇게 돼서 이제 골든타임은 다 지나갔다가 봤죠 실제 학교의 현장에 있어 보면 이게 학교를 유린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전공의 학생들의 지금 아주 가장 절실한 뭘 해야 이분들이 학교로 돌아올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돌아오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지난번에 대통령의 사과 관계 장착한 수속 파면 그리고서 2025년 입시는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아마 전공의 중에서 상당 가반수 이상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내년 봄부터는 정상이 되고 학생들이 복귀할 명분이 되죠 그 대신에 한국에서 입시라는 게 얼마나 민감한 겁니까? 그거는 뭐 대통령이 석고돼지 하든가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입학시험 안 받은 거에요 교수님께서는 의료개혁 자체를 중단해야 한다 현 정부의 의료개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이 정부는 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건 다음 정권이 하든가 그래야지 의료개혁에 이것저것 나오는 얘기에요 다 뭐 그냥 한밤중에 일어나서 배랑가 생각해서 내뱉는 거지 말다운 게 하나도 없어요 현재 이 정부는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이것만은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개혁이 어느 동네의 강아지 이름인가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다 개혁개혁 했지만 뭐를 철회했어요? 노무현 정권 때 변호사 부족해서 로스쿨에 했으면 로스쿨에 성공했습니까? 성공했다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무리하게 의대 교수들 반대를 무릅쓰고 의학 전문자가 만들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일환주의라는 게 영미식 특히 미국식 아닙니까? 로스쿨, 매지컬스쿨 미국식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내가 그래도 의료문제 얘기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국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에요 그거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쉽게 별안간 도입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의학 전문 대학은 다 돌아가서 그 시행착오로 벌어진 게 소녀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로스쿨 그것도 반영 됐습니까? 사시낭인을 맡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지면 이제 뭐가 생겼어요? 로스쿨 변식 폐인이 생겼잖아요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은 일반 대학을 나가서 아무나 봐서 자기 위험하에 공부해서 열심히 하면 되고 잘 수 없으면 아홉 번 떨어져서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인데 우리가 로스쿨이라는 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3분의 1 일정 숫자가 떨어지게 만들었잖아요 누적되어 있잖아 물론 그러면 로스쿨 들어가는 사람은 위험을 부담한 거라고 해서 그 사람 책임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로스쿨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잘못 도입한 거예요 로스쿨 제도하고 사법고시 부분 부활 이런 문제가 다시 논의가 되고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게 한번 강을 건너면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법시험 때는 사법연수 2년간의 교육이 있었어요 그것은 출신 학교와 무관하게 엄정한 실력 위주의 공부를 가르쳐요 세게 가르쳤어요 내가 그때도 로스쿨에 반대하는 칼룸저스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전 언론이 찬성했어요 내가 그것보다 뭐냐면 이것은 논설위원 중에 내가 보기에는 미국 로스쿨 근처에 구경도 못하는 사람이 다인데 가본 사람 한 명도 없고 한 번 로스쿨에서 공부했어?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국 법을 압니까? 다 모르고 그냥 의대 증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다 모르고서 다 찬성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법연수원이 그것이 출신 학교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성적관리에서 판검사 했기 때문에 뭐 중앙대 경기대 같은 데에서도 판사가 나오고 검사가 나왔어요 지금 로스쿨은 기준이 없잖아 그럼 기준은 뭐예요? 학교잖아 어떤 게 더 평등한 기회를 보장합니까? 지금 의대 정원 문제는 현 정부는 이미 내년도 입시 이거는 포기할 수 없다고 선언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죠? 풀 길이 없다니까 푸는 방법은 내가 말씀드린 그것 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면 내년 3월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이제 좀 어저께 나온 얘기가 저거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에서 교육부가 유고시키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학교 안 들어가서 승리를 시키라고 그랬잖아 그거 한 장관은 자기가 다니는 대학이 부끄럽지 않나? 교육부 장관이 자기도 그런 식으로 대학 졸업했나? 공부도 안 하고 시험도 안 보고 진급하고 그렇게 대학 나왔나? 교육부 장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면 자기가 그만두고 나와야지 그게 자기가 그래도 공부도 하고 박사도 한 사람이면 어째 그걸 그대로 있어 거기에 대해서 하도 못하게 하니까 이따가 서울대 의대에서 유급 받지 않았습니까? 유급을 인정한 거죠 그러면 이제 서울대 의대생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등록금을 환불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서울대에서만 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도 교육부가 서울대를 감사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 놈들이잖아 그러면 그게 이제 서울대만 그치겠어요? 그럼 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고대 이런 수익권 대학 지방 거점 대학이 서울대를 따라 하겠습니까? 교육부를 따라 하겠습니까? 말씀하신 그 증권 문제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의사협회에서 약간 입장이 바뀐 것 같은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했더니 전공의들은 또 반대를 하고 의사협회가 지금 지도부가 중구난방이고 거기는 이제 다 신뢰를 잃었어 의사협회의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그거 봐요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은 의사협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의대와 의대 교수들입니다 중요한 게 의대 교수들이 제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왜 의대 교수가 중요하냐 다른 과 교수는 중요치 않냐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의대 교수는 특히 중요합니다 의대 교수가 의대의 중심이고 대학병원의 중심이고 대학병원과 연계된 병원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그 전공의가 수련 인턴 레지던트는 수련 병원이라고 부르는데 국제적인 통용용어는 그게 교육병원이에요 티칭 호스피터 그리고 과거와 달라서 의대만 나왔다고 해서 칼 듭니까? 못하잖아요 의학 수준이 지난 반세기 동안에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래서 레지던트 다 끝내서 전문의 심장 전문의는 뭐 5년이냐 7년 8년 걸려요 흉부외과하고 뇌 그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슴에다 쓰고 다니면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그렇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소중한 자원이라고 전투기 조종사하고 똑같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묵살 시켜버렸잖아요 내가 그래서 어저껏 이야기했지만 국군의 행사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전쟁 못한다 왜? 군인관이 없어서 군인관 중에서 제일 필요한 군인관이 뭡니까? 외과잖아 과연 현재 군인관 중에서 외과가 몇 명이 있는지 또 지금 이 상태를 하게 되면 2, 3년 내도 지나면 군인관이 없어 군인관 수입할 거야? 아니 이게 그 정부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이해 당사자가 있는데 그걸 2천명이라고 그걸 발표하고 전공의를 있는대로 압박했다가 결국은 전공의들이 안 돌아올 걸로 확인되니까 결국 유급도 못 시키고 결국은 계속 하기를 인정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또 여기에 대해서 압박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이게 정권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계속 만들고 있는 과정 아닌가 싶어요 그런 꼴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 현 정부의 민낯이 다 폭로가 된 거죠 사실 저는 아버님이 최근에 편찮으셔서 병원에 계셨는데 정부가 거칠고 잘못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메스를 놓고 병상을 떠나는 의사들은 저는 신뢰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문제는 어떻겠어요? 국민들 대다수가 사실은 이렇게 생각도 하는 것 같고 정부도 입관하지만 우리나라 병원에 큰 병원이 이렇게 됐지 지금 그 아랫단계 병원들은 한 대가 내려와서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의학 시스템을 그야말로 능멸하고 모욕한 정권이 어디 있었어? 나 같을 때 그만둬 남아 있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대학 교수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교수를 왜 합니까? 자존심으로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의대 교수는 바깥에 나가면 더 많이 벌 수 있을 때 왜 대학을 이렇게 했죠? 후진을 교륙히고 연구를 하고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기 그걸 훼손했잖아요 훼손에 가장 큰 건 자존심 훼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만드는 과정에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만들어지는 과정도 이게 어땠나 이런 게 궁금하기도 하고 그것하고 지금 앞으로 지금 정권이 계속해서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될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최근에 한덕수 총리는 또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대 가장 개혁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 좀 대통령 평가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총리말을 비담아 드릴 필요가 있는 게 뭐 여기서 대단한 원리에 가치가 있나 모르겠어요 시간 낭낭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하기도 뻔뻔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올려 다른 건 넘어가 이건 높여할 가치가 없어 그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결국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윤 대통령한테 이게 과연 끝까지 임기를 채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윤 대통령이 무슨 선택지가 있나요 근데 선택지가 별로 뭐 본인이 본인이 지금 이렇게 가니까 뭐 그대로 뭐 가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저도 이제 근래 한 10여 년 동안에 뭐 정치 추위를 많이 지켜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뭐 이렇게 잘못한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30% 이상 지지율은 또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JTBC 그 사건 나오고 제가 놀란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분 자기 아버지 옛날에도 사과 못하는 사람 아니야 근데 그 다음날 탁 치워서 나와서 사과했잖아 깜짝 놀랐어 또 하나 놀란 거는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최순실과 정 의원의 대충 알잖아요 그리고 뭐 제가 알았던 제가 그전까지 알았던 최순실 씨는 뭐 집에 그 저 박근혜 대통령이 전 삼성동에 있을 때부터 가사 관리해주고 특히 옷을 관리했다는 걸 우리 아는 사람은 다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뭐 옷 이렇게 관리하는 그거 보고 별로 놀란 건 없어 근데 그거를 일반 대중이 보고 깜짝 놀란 거 같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좀 아 내가 느끼는 것하고 일반 대중이 느끼는 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대중은 우리 복잡한 정책 문제보다 그게 더 다가오는 거 같아 내가 좀 그때 그걸 느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사과를 제가 알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느냐 그냥 모른 체하고 가느냐 두고서 아주 가까운 몇 사람이 회의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뭐 거짓 뭐 나중에 뭐 내가 소스를 바뀔 수 없는데 거기 보면 한 사람은 의견이 없었고 뭐 두 사람은 좀 지켜보자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사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사람 말을 들었던 거 같아 그게 이제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였던 거 같아 최야목이라는 게 아주 그냥 나오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지지율이 폭락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끝난 거야 그리고 임양박 대통령도 제 기억에 보면 처음에 이제 미국소 수입건대 때문에 시위하고 할 때 그랬는데 지지율이 그때 최악화한 게 반성문을 발표했을 때 아침 이슬 듣고 어쩌고 어쩌고 그랬잖아요 그 지지율이 확 떨어졌어요 그게 둘 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 많이 틀린지는 판단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 지지층마저 실망하는 게 아닌가 이해가 좀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막 밀고 나가면 콘크리트 지지층은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임양박 대통령이 그 후에 정현주 사장 막 기소하고 KMBCPG 기소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을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두고서 이제 여기서 후퇴하면 더 큰일 난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알려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 제가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것은 이미 저 여당에 비주류가 없잖아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정권 야당에 넘겨지고 나왔으니까 자기가 정권을 만조자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거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게 맞다면 제가 제 생각을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돌파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겠는가 그게 불행이죠 그럼 현재 이 대통령의 사과와 리더십 지지도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면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또 한편으로 사과하면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오히려 더 강공하게 나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게 지금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그 사건이 그 개인적인 그 트라우마 그것 때문에 그냥 그래서 아마 생각해보면 자기 옛날에 아버지 문제 사과하는 것도 인색했잖아요 그 사과를 우리가 얼마나 애호를 했어 선거에 그렇게 하냐면 선거에 진다고 뭐 인영당이 유신이 근데 그거 가지고 사과 나 내가 그걸 놀랐어 솔직한 얘기로 아버지 박정희 선 대통령이 권위주의적인 통치한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라고 아니 그것도 힘들어 자기 본인도 아니잖아 그리고 누가 우리가 박근혜 지지하는 게 무슨 유신 연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솔직히 새로운 박근혜이기 때문에 지지한 거 아닙니까 근데 대선 기적할 그것 때문에 애 먹었잖아 완전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현 대통령은 거의 사과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아니 이 정도면 사과를 한 번 하면 그러면 또 우리가 아 실수도 있구나 또 인정하고 다음으로 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역대 다른 나라 이런 사례는 없나 대통령이 사과인가 이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사과하게 되면은 이제 아니 모르겠어요 또 이제 요 근래에 그 저기 노동부 장관과 또 있잖아요 그 몇몇 그 개신교 관련된 인사를 기용한 것은 그나마 그것이 지지기만이 아니냐는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강경한 분들이 입장을 갖는 분들은 내각에 포진시키는 걸로 봐서는 자기의 기본이익을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중간청은 이미 다 포기한 거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의료 때문에 완전히 고개 지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의료는 그래서 제가 의료는 이건 뭐 근데 이게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뭐 그냥 이게 잘못되면 10년 그냥 완전히 퇴근한다고 이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떠셨나요 조무현 대통령도 위기에 몰렸을 때도 있었던 사과한 경우가 많죠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내다가 며칠 있다가 생각해 보고 본인이 생각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는 편이죠 근데 그때 막 탄핵 위기에 몰리고 했을 때 대국민 메시지를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때는 특별한 게 없었어요 원래 이해찬 후보랑 연정을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해찬 후보가 안 만나줬죠 안 만나주고 유인태 선배님이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재검패 사건으로 가면서 이제 결국은 안 된 거고 탄핵은 너무 빨리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역풍이 생긴 거죠 제가 그 탄핵도 무슨 법률에 위반해서 탄핵한다고 그러면 대통령이 뭐 또 신호등 안 지키고 혼자 참여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하 어느 정도 심각성 그리고 탄핵은 일종의 정치적 절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법 국정농단이라는 것도 닉슨에 대한 탄핵 사회가 되는 권력 남용 미국에서 형법적인 권력 남용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거 전반적으로 그것이 이제 닉슨 탄핵 때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그 닉슨이 했던 행태가 자기 권력을 남용했다는 것이고 더 큰 건 사법 방해죠 그런데 우리는 사법 방해자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력 남용 닉슨의 적용된 권력 남용과 비슷한 개념이 구태화 해석할 것 같으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개념과 나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도 특정한 실정법 그걸 떠나서 큰 흐름에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헌법에 주어진 책무를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뭐 이런 뭐 이런 게 특검에 박히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닉슨은 오히려 특검에 의해서 많은 게 박혀졌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죠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라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 보니까 김경수 지사 드루킹 특검 때 보니까 국민 지지도가 대략 55% 특검을 해야 된다가 이명박 대통령 BBK 같은 경우에 한 58국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시 67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특검을 해야 된다가 한 65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런 민심은 굉장히 덜 끓고 있는 건데 이런 특검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되죠 특검은 박근혜 특검 했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난 그거 보고서 아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가끔 특검을 하고 정치적 자산을 거기 이제 거기 이제 거기 이제 박영숙 특검 요새 어떻게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박영숙 그때 내 기억에 박영숙라는 사람은 어떻게 특검 했나 야당에서 했는데 그때 내가 두세 명 이렇게 거론이 있는데 뭐 저기 제가 그때 뭐 그걸 알고서 안 했겠지 솔직한 얘기로 그걸 보고서 과연 어떤 변호사가 이제 믿을 수 있는가 어떤 변호사가 특검을 하겠다고 나오는가 특검 시대 끝났다고 박영숙 특검으로 끝났어요 근데 지금 검찰이 또 신뢰를 못 받는 거 아니면 관제로서 늘 그랬지 뭐 그러니까 지금 신뢰받는 데가 어디 있어 도대체 대통령이 신뢰받아야 총이 신뢰받아야 정당이 신뢰받아 대표가 신뢰받아 총체적으로 붕괴했는데 정치의 실종 신뢰의 실종 상태네 그렇죠 지금 또 최상병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공수처에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 공수처 역할을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저는 공수처도 이렇게 탄탈제가 생겨났어요 뭐 우리는 뭐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기구를 만들어서 해결하는데 그 절대로 성공하지 않습니다 네 제도 가지고 했으면 우리나라 최고로 좋은 나라 됐어 이미 온갖 제도를 만들었잖아 뭐 뭐 별의별게 다 생기잖아 뭐 뭐 검사가 기소권을 한다고 그러니까 뭐 대배심을 도입하자 배신 재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도대체 좀 지각이 없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교수님 보실 때 진짜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것이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과정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올까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런 말이 있잖아요 뉴 키스 언더 블랙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린 애가 튀어나와서 인기 되어서 대통령이 된다 뉴 키스 언더 블랙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통령 다운 대통령이 미국의 아버지 부시가 마지막 아닙니까 그래서 92년에 대선 때 그 부시 재산은 너무 당연하게 봐서 민주당에서 경험 많고 훌륭한 몇 배씩 훌륭한 사람들 예를 들면 빌 브래들리니 플로리다의 박 그레이엄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다미하게 또 안 나왔잖아 거기서 벼랑가 튀어나온 게 빌 클린턴이잖아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우리도 이제 공화장들 클린턴 같은 뉴 키스 언더 블랙을 찾아야겠다 텍사스도 조직사이고 그 다음에 또 오바마도 그렇고 트럼프 다만 예외가 이제 나이 많은 바이든인데 난 내가 차라리 바이든이 젊었으면 그 사람이 크게 잘하기보다는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경험을 보면 나이가 너무 많은 게 난 그래서 바이든이 좀 안타까워 차라리 바이든이 좀 했으면 그 사람은 사고를 칠 사람은 아니라고 브릴리언트 하지는 않고 리더십이 탁월하다 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는 또 미지의 세계를 미국도 가고 뭐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데 뭐 걱정 근데 이게 제가 청와대도 이렇게 있어 보고 쭉 정치 보면은 이 대통령이라는 게 참 나라를 잘하게 하기에는 참 쉽지 않은데 나라를 어지럽히는 데는 굉장히 쉬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이 너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린턴 대통령이 뭐 그때가 잘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일단 90년대 경제가 좋은 거고 자기가 잃은 건 아니지 컴퓨터 클린턴은 컴퓨터 못 쳐 자서전도 다 구슬리 했다고 컴맹이라고 완전히 근데 이제 처음에 대통령 어떻게 돼가지고서 블랙호크다운 그거 섣불리 그냥 했다가 아주 혼뚜리 나왔잖아 그 다음부터는 지상군 그런 거 꿈도 안 꾸고 그 다음에 보스냐 유고사태 때는 그 저기 뭐야 하참 의장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공군적으로 브릴리언트하게 성공을 했죠 그 대신에 그 대가가 아프가니스탄에 지상군을 특소자로 보내서 위험요소를 제거했으면 구울력이 안 생겼겠죠 지상군에 대한 완전히 트라우마가 있어서 블랙호크다운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클린턴은 뭐 국내는 그냥 경제가 좋았고 국정을 별로 안 했잖아 뭐 인턴하고 즐기고 말이야 차라리 그런 거 하고 보내면 나라가 편해해 저지르지 않으니까 최소한 더 저지르지 않으면 성공이야 라는 게 지금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내 말에 동의합니까 안 합니까 개혁은 무슨 개혁 개혁하면 도망쳐 왜 그래도 이 수정에 보면은 4대 개혁을 추진 없이 밀고 하겠다고 돼 있던데 하라고 그러세요 뭐 레튬고 뭐 특정 직업이 꼭 이렇게 바인딩 되는 건 아니지만 검사 출신이 계속 이렇게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정상이죠 뭐 검사 출신에서도 지금 저기 뭐 헤리슨도 검사를 했는데 미국 검사는 우리하고 성격이 다르고 뭐 글쎄요 근데 그게 뭐 누가 계속하게 돼 있나 검사보다는 법조인이 많이 알잖아 그렇죠 그게 오히려 나는 좀 잘못됐다고 우리나라의 그 과거 사법시장 같은 게 과연 그게 이제 고도의 어떤 공부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소양 부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법적이 많이 있으면은 그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그 대학 동창회를 안 나가요 매일 그런 얘기만 해 평소에 머릿속에 든 게 다 그거야 소송 어쩌고 어쩌고 뭐 정도전 조선을 세운 정도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자죠 그러니까 사험부나 이렇게 거기를 많이 쓰게 되면 중요하게 되면은 시시비비를 가리느라고 나라가 끝없는 싸움에 분열에 끝이 없을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법률과의 장점도 있지만 또 하나 단점도 꽤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법률이라는 게 분야지만 일단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을 재단하는 게 법이고 굉장히 좋은 것도 있어요 법의 정신 우리가 말하는 헌법 정신 입헌주의 그런 것에 대한 좋은 논리적 사고 법 중에서 퍼블릭 폴리시 에 관한 법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병원사는 꽤 도움이 안 되죠 병원사는 그저 민사 문제 시시콕권의 민사 문제 지하철역에 있는 광고 많잖아 황원이 오늘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거 유리병 상속전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세계에 몰입돼 있고 한 사람이 과연 퍼블릭 폴리시를 다룰 수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으로 보면 어쨌든 과거를 뭐냐 하면 어떻게 재단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미래를 개척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윤석열 검사 대통령 말고 한동훈 검사 대통령을 뽑을 가능성이 있나요? 그건 우리가 토론 테이블에 올릴 필요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래요 과거 우리나라 법제조청이 많았잖아요 사법시험 때 오울이 나는 사람들이라고 거기에 가지고 공통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탄핵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정권이 지지율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여러 가지 이제 부인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터지니까 지금 그건 어떻게 보세요 탄핵은 정치적인 과정이니까 그 2배만 넘은 우건이 아무리 뭐 하더라도 대통령은 재직기간 동안에 형사 면책 특권이 있고 그것도 그룹 헌법 조항 같은 나라가 많습니까? 그게 별로 없다고 그게 멕시콘 대만에 있나 뭐 그게 이제 대만 헌법에서 유리한 거죠 그러나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 특별검사가 이 헌법조항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과연 특별검사가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냐 문제가 있어 많은 헌법학자들한테 이제 유엔을 묘어서 했지만 결론적으로 헌법의 조항은 없지만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는 것은 기소는 어렵다고 하고 그래서 닉슨을 기소 안 된 공범으로 규정을 했죠 특권이 Unindicted Co-Conspirator죠 특권의 결론이 그게 탄핵 하원법사위 탄핵의 단처가 된거죠 근데 우리는 헌법조항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닉슨 때는 의회의 탓상은 민주당이었잖아요 그런게 차이가 있고 일단은 회의원 같은 데에서는 뭐 탄핵학과 같으면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박근혜 대통령 때에도 법 야권이라고 했던 국민의당까지 200이 안 됐잖아요 정의당까지 결국은 그것은 여당에서 수십 명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15명 이상 많았어요 나는 40억 50명이었더니 64명이 이탈했잖아요 통계를 볼 때 그랬기 때문에 탄핵이 된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핵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정권 주기위에 탄핵했어요 그래? 아니지 자기들이 야권 불리니까 우리도 해볼 수 있다고 나온거지 지금 국민의힘에 그럴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그런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전망이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존재가 없는거지 가만히 있는거지 뭐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이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능하고 기소는 더더구나 안 되는거고 그리고 탄핵하기 위한 정적선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땐 나보고 자라면 그 당시 탄핵이나 헌법 절차를 거치게 한 데 대해서 나한테 누가 일등공신이냐 나는 정세균 국회의원과 박지원 국민의당 당시 비대위원장 원내제표로 나는 뽑아야 그 두 사람 때문에 헌법 절차를 거쳐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국회의장이 중요하잖아요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그 때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말에 그냥 표결을 막 하자고 그랬다는 민장에서 이랬으면 두 번째 뻔 했어 그 주말에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김무성 유승민을 만나서 그렇게 해서 등보로 나는 알고 있고 난 그게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 연계시킨게 박지원 안철수 의원까지 투결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그 두 원로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탄핵은 헌법 절차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절차예요 헌법이 인정하는 절차예요 얼터나티브가 얼터나티브는 상상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서는 그런 의도도 없고 저간 어떤 여권에서 뭐 그런 결단을 할 만한 의원들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제일 안 좋은 거지 정말 날카로운 포인트시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정권을 말하자면 바꿔보자 정권을 잡아보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만 탄핵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래야 사람들이 수십 명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당시 그 당시 그 시점에 여론조사 안철수 문재인 반기문도 3강이었다 어느 땐 반기문도 1등 했어요 안철수는 국민의당이 일단의 범 야권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계산이 있으니까 탈당하지 않았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민주당이 정권 넘겨주기 위해서 탈당했겠어요 아니잖아 그게 저기들이 무슨 우독충종치사야 그게 아니잖아 정치에는 다 이해타산이라고 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요 안 그래요 맞네요 국민의힘에서 대권 꿈꾸는 사람이 나와야 탄핵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신가요 미래설계가 가능하면 근데 이제 그런 인물들이 과연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얼터나티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죠 결국 세 가지네 하나는 대통령은 결국은 기소할 수는 없다는 점 그 다음에 국회에서 결국은 헌법적인 절차로 결국은 3분의 1을 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치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탄핵을 통해서 집권하겠다는 에너지가 있을 때 결국은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유시민 평론가가 사실은 이제 좀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거를 비슷한 생각인지 어쨌든 자신 하여론을 펼쳤어요 책을 내면서 그건 뭐 자기 본인 생각이지 뭐 그러면 작가 아니야 작가는 뭔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아니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뭐 개혁도 안 하는 게 좋겠고 뭘 하지 않고 이렇게 있어야 되겠고 전국은 교착상태에 있고 국회는 또 야당이 나서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한 3년 정도 임기 동안은 국가가 멈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멈춰 있기만 하면 다행 아닌가요 지금 의료가 멈춰 있다고 봅니까 아니 의료 문제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다 만든 게 아닙니다 과거에 누적된 정권이 필요한 개혁과 개선 임플루먼트 안 했기 때문에 필수 우려가 고갈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대중이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와서 완전히 속에서 거진 임계점이 와 있는데 엉뚱한 폭탄을 터뜨려서 터진 거지 그래서 의대 교수나 전공의들 의대생이 나온 거지 단순히 그것만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없으면 다행이지 무슨 뭘 하려고 그래요 교수님의 조언을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이 나라를 진정으로 애국심으로 갖고 사랑한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럴 리가 없는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어떤 좋은 사례 같은 게 있나요 글쎄요 대통령이 몇 나라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중남비가 4년이니까 4년 또 엉망 돼서 그냥 4년 받아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부분 의원내각제 국가에서는 다선 의원들 이끌고 가고 그게 안정적이죠 나는 그래서 장관도 못 구하잖아요 차라리 의원내각제 하게 되면 난 장관이 훌륭할 것 같아 의원 중에서 자기가 분야에 대해서 뭐 복지면 복지 안보면 안보 이런데 상임위원 오래하고 위원장하고 그러면 가장 훌륭한 장관이잖아요 엉뚱하게 이상한 교수 보면 원가가 이상해지고 다 안 되잖아요 지난번에 김종인 교수님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정치를 못 해 나가는데 내각제를 하게 되면 이건 훨씬 국회의원들을 결국은 끌고 가야 되는데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야만 내각제 수반이 될 수 있을 거다 근데 누가 해도 지금 대통령제보다는 잘할 것 같아 대통령제 원인이 지옥이잖아 난 그래서 연임 허용하자 그러면 5년 지옥도 지옥인데 8년 지옥 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나머지 지금 3년 가까이 2년 반 정도는 임기는 채울 거라고 보시는 겁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나는 느낌은 채우기 어렵지 않겠나 봐요 이게 지금 정권 말도 아니고 중도도 안 나와서 이렇게 돼버렸죠 그냥 결정적인 것은 의료 문제 내가 그래서 자살 폭탄을 터뜨린 거죠 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못 채우면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헌법적으로 나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탄핵이 안 되면 국민의힘에서 대권을 꿈꾸는 세력이 나타나면 탄핵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그럴만한 인물이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 나라는 굉장히 표류한 상태 표류가 아니고 훨씬 더 나빠지는 상황이고 세계 정세도 결코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고 경제도 나쁜데 이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활로를 가져야 끌고 갈 수 있는 걸까요 그거 알고 있으면 여기로 한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가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버틴 거는 뭐 국제 정세 돈도 있었고 또 이제 경제계가 또 기술 과학 기술자들 뭐 이런 경제계에서 뭐 이끌어온 거죠 뭐 클린턴 대통령 경제 좋았던 80년대에 있었던 구조조정과 우연하게 그때 때마침 이라는 IT 뭐 IT 클린턴이었나 클린턴 컴맹이라고 타자도 못 쳐 세골업 같은 거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운이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지금까지 싸운 것도 이렇게 위기에 처하냐는 그런 생각을 하죠 워터웨이트 때 말씀 주셨는데요 교수님 그러면은 그때 닉슨 대통령은 사실 대사면 그 다음에 포드였나요 그 다음에 대사면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를 했잖아요 그렇게 대사면하고 탄핵 이렇게 정리되는 걸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죠 우리나라는 현재 확정판격 후에만 서면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 조항 없기 때문에 장례적으로 서면이 가능하죠 확립된 판례기 때문에 그래서 어 그런 그래서 뭐 1심 끝나고 항소심 같은 위에서 그래서 이제 저기 아버지 부시가 임기 끝나면서 이제 내가 얘기했었던 그 이란 콩트라 게이트 같은 거 관련된 사람들 다 그냥 서면 있었고 그리고 닉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그 후에 이제 드러난 것이죠 드러난 거에서 그 공화당 원로 당시 공화당의 최고 원로였던 베리 골드 워터 상원원 아르조나 출신이고 64년 대통령 후보였었죠 하고 이제 상하원 원내대표가 이제 대통령 닉슨을 만나서 그 워딩은 남아있죠 미국과 공화당을 위해서 당신이 사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당지 비서실장이었던 알렉산더 헤이그 나중에 이제 리에간테 국무장관하고 그 후에 나토 사령관을 하죠 헤이그 장관하고 해서 결국은 좀 당신이 설득을 해라 그렇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훗날은 걱정할 것도 없다는 것이 이제 그런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부통령이었던 그 조랄드 포드도 처음에 와서는 그 닉슨 사면이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론의 부담에 불구하고 내가 이걸 사면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결국에는 사면이죠 사면이 장례적으로 모든 형사사건에서 형을 면 미국은 가능해요 그래서 그래서 닉슨이 형사사건에서는 해방이 되어버렸죠 그 대신에 포드 대통령은 지지율 폭락이라는 경험을 얻고 그래서 아마도 76년 대선에서 패배는 그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랄드 포드의 그 결단은 굉장히 용기 있는 거라고 보죠 그 사건을 끝맺음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그 당시 이제 배학관 출립하는 배학관 기자들이 최고의 관심이 포드가 사면하느냐 안하느냐 당시에 대변인이 미시간 출신으로 그 제랄드 포드의 친구 언론이었어요 뭐 터호스트라는 이 대변인이 사면 없다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니까 포드 대통령이 쟤는 알리지 말고 사면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자자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래서 한 달 만에 대변인이 사표내고 미시간 가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어 그런 게 언론인 출신 대변인 아니야 우리나라에 그런 언론이 있어 언론인 국회에 들어간 거 꼬라지 보라고 완전히 한심하다고 생각해 하나는 결국은 대통령의 인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다 국민들의 민심도 아주 나쁘다 그런데 나라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뭔가 의미 있는 결론이 나서 앞으로 나가야 될 텐데 또 하나는 좀 전에 언론인 출신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국회는 왜 이렇게 점점 더 나빠지는데 수술 앞으로 무슨 변화를 껴야 가능해지는 건가요 국회 나빠지는 게 지금 웬만한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럽니까 장관도 안 하잖아 옛날 같으면 뭐 가족에서 장관 국회의원 나오면 뭐 가문의 영광인데 그래서 대체로 가문의 수치를 끊는 게 맞으니까 장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도 몇 번 일화를 내가 겪은 거 보니까 우리 환노위 소속의 어떤 장관이 있는데 그래서 좀 내 그 비중의 한 명이 뭐 이제 뭐 좀 물어보러 전화했는데 전화 목소리가 들리래요 딸이 아빠 미쳤어 그걸 왜 하려고 그래 또 왜 그럽니까 청문회에 그렇게 하고 장관이 뭐 권한도 없고 능력도 없잖아 다 그리고 뭐 관료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장관은 희한하게 임명하니까 장관은 장관은 국회 3만리인지 9만리 가잖아요 그럼 격에 봤자 우리 다 봤잖아 다 여야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장관은 그냥 철판 깐 사람이 그냥 무재뽀 밖에 최소한 소양 있는 사람이 그걸 한다고 그래요 자기가 되면 뭘 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대통령제 위기가 이게 됐고 그리고 장관 중에서도 그래도 소관 상임위원 이쪽 한 사람은 제일 잘 압니다 솔직한 얘기로 맞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한 분 우리 어떤 장관님 계셨는데 장관 여신인데 대략 한 80억 정도 이제 손해를 보고 장관을 하시는데 이제 온갖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그 사모님이 집에서부터 이 여의도 고수부지까지 몇 번을 왔다 갔다 울면서 왔다 갔다 하셨더라 그러니까 백지신탁 문제하고 청문회 제도 개선도 있어도 장관인 게 너무 짧고 역할을 사실 대통령이 안 주죠 뭐 장관이라는 게 뭐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장관 그 그 지금 미국도 그렇게 좀 중량급 장관이 갈수록 없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국무장관 국방전관 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름 석자로 남는 사람들이 지금 안 그래요 지금 오히려 젊은 세대 브릴리언트한 공부자라는 다 뭐 비즈니스 메이저 로프 그 다음에 뭐 파이낸스 이런 걸 하죠 제일 중요한 말씀 결국은 국가의 리더십이 결국 정부 국회 이런 데 정치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우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그런 게 민간 영역이 훨씬 더 좋은 자원들이 많이 가고 오히려 국회나 정치 장관 이쪽에 점점 더 새로운 유능한 사람이 수혈되지 않는 것도 위기를 낳는 한 요인 중의 하나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 이른바 공공정책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너무 너무 형편없어 너무 추한 모습을 너무 보였어 그건 왜 그렇습니까 권력의 아부하고 알량한 용급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거죠 그렇잖아 용급이 따먹기 위해서 그냥 온갖 아부하는 보고서 내는 거 아닙니까 그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따끔은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다 용급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고 한 자리에 하는 게 다 그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것보다 용급이 더 좋은 거에요 한 번 청문회에서 바보되고 장관 되봤자 문재인 정부 또 어떤 교수 하나 했다 털얹단 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받는다고 애쓰잖아 그 용급의 노예가 되지 않는 이 학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은 없어요 뭐 좋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학교에 있는 사람이 자존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이 우대를 받아야죠 말씀하신 걸 좀 이렇게 특히 공공정책 분야 공부하는 사람들이 난 상당히 난 우리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연구자들이 바뀌어 연구자들이 난 그 특히 이제 나 사회관은 말할도 없고 내가 그 그 수자와 낳기를 내가 다 봤잖아요 내가 그 환경관련 범죄를 공부하고 그래서 하천관리에서 최고의사결정기관인 중앙하천관리위원회 했잖아요 거기는 내가 잘 안다고 그 사람들이 다 그냥 다 돌아 평소에 지론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되버리더라고 내가 거기에 내가 열받았잖아 그거 다 뭐냐 그러면 연구기 받아서 조교 대학원생하고 자기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그때 중앙하천위원회 위원들이 자기 평소에 소신 지켰으면 대떡 없는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사회과학뿐 아니라 자연과학도 정치화 되어버렸잖아 연간 한 30조 정도의 R&D를 쓰는데 왜 우린 세계적인 기술과 세계적인 담론이 잘 안 나올까 뼈아픈 이야기네요 시간이 다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중요한 말씀인 거 같아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어쨌든 이게 전국은 지지부진하게 정권은 계속 이어질 건데 임기는 또 대통령이 못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 지금 변수는 열려있는 거 콘돈에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미국처럼 그렇게 정리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음에 정권을 잡을 사람들이 적절히 타협을 해서 임기 단축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 근데 닉슨이 임기 단축을 했지만 공화장이 직관했어요 부통령이 우린 부통령이 없잖아 87년 개월 때 제가 볼 때 맹점이 그때 소장학자들은 부통령을 도와줬다 그래서 날 포함해서 근데 중전학자들하고 해서는 부통령하면 골치 아프고 또 노태우, 김영상, 김대중이 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지 그렇죠 그래서 하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배른강 그만두고 60일 내에 선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87년 헌법 중에 잘못 만든 것 중에 난 부통령 없는 거 하고 또 하나는 탄핵 같은 건 누가 하려고 봤나 그러니까 장관이니 탄핵은 과반수야 그러니까 아무나 탄핵해 그냥 그러니까 그때도 탄핵을 3분 내로 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권고하는 게 불구한 장관 해임 건의는 해임 건의나 탄핵이나 정족수가 같아 이게 87년 헌법을 잘못 만든 거야 결국은 앞으로 임기는 많이 남았고 나라는 어렵고 대통령의 민심은 대통령과 정권과 함께하지 않고 있고 그런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되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근본적인 새로운 길을 가는 걸 선택하지 않고는 끝없는 혼란의 연속일 거라고 오는데요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은 내가 뭐 이렇게 쏙 관계가 없는 당장이니까 민주당은 지혜를 모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민주당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공천하는 거 보고 내가 놀래가지고 나하고도 알았던 사람은 다 안 됐어 공천에 말하자면 비주도 됐잖아 이 교수님은 이 정국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한 말씀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결국은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잖아요 민심이 이기는 정권도 없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입장에서 정치를 하던 분이 아니니까 내가 왜 대통령을 해야 되는가 뭘 하러 남을 건가 조선조 임금이 많아도 사실은 국민이 기억하는 사람 몇 명 없잖아요 뭔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한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고의가 넘었는데 인생이란 짧지만은 않더라고요 짧지만은 않고 그래도 흔히들 부와 권력과 자리를 뽑지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학자이시고 전직 정치인이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명지대 이광재 석자 교수님 두 분 모시고 현재 전국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리더십 어떻게 구성되어야 될지 윤석열 정부 어떻게 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저희 라이브 매일 오전 11시에 진행하니까요 내일은 쉬는 날이니까 안 하고요 금요일에 금요일 11시에 다시 라이브를 찾아뵐 테니까 그때 꼭 다시 접속해 주시고요 오늘 이상돈 교수님 이광재 교수님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